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해 조합인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광주고법 행정 2부 김성주 판사는 해당 사업지 소유자 등 9명이 광주동구청장과 해당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 설립인가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원고들은 정확한 비용 산정 없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았고 위탁업체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로 확인된 만큼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인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